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서도 2023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연례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네트워크 사업실 유보람입니다.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는 국제업력을 통해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세계 학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올해 ASP 네트워크 활동과 운영 방안을 안내 드리고자 오늘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경구입니다. 먼저 일산교육현장에서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유네스코 학교 선생님들. 이러한 유네스코의 가치가 교육활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고 계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2023년도 유네스코의 연례회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연례회의 개최를 축하해 주신 교육부 신문교 기획조정 실장님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어오던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행사를 부분적입니다만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다시 개최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학교 국제 네트워크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연례회의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는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마음에 평화의 방벽을 세우고자 1953년에 만든 글로벌 학교 네트워크로 올해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유네스코 학교 교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국제성, 학제성, 연결성 이런 세 가지 중점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프로그램과 사업으로 구현하기 위해 올해 1월에 과감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교육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각 분야별로 편재되어오던 국내외의 학교, 도시 그리고 고등교육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네트워크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사업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같은 조직 변화를 토대로 그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어왔던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다음 사항들을 역정적으로 추진하여 네트워크의 질적인 발전과 도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력 아동의 감소와 인구 절벽이라는 현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 교육은 학교를 넘어 전생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를 창의 도시, 학습 도시, 고등교육기관 등 유네스코 유관 네트워크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유네스코 학교가 명실상부한 평생학습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를 통해 평생학습 맥락의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심화,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혐오와 폭력에 맞서기 위한 실천 프로젝트가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유네스코 지정유산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유네스코는 지난 2021년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일명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변화를 추구하며 오늘날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에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 학교의 변혁, 교사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 같은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첩경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 위원회는 유네스코의 이러한 변혁적 교육의 패러다임을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의 활동에 적극 수용하여 유네스코 학교 선생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육의 미래를 재구상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코로나19의 종식의 목전에 다가온 2023년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는 글로벌 네트워크로서의 강점을 10분 활용하여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원년인 올해는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한일 교사 대화 프로그램을 대면 교류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학교 국제교류 및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전 학교적 차원에서 세계 시민 역량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17개 지역 552개 학교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는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중심에서 유네스코의 인연과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핵심적인 네트워크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 연례회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과 방향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2023년도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의 운영 및 활동 방향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각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쌓아오신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연례회의에서 사례 발표를 맡아주신 서울 문성초등학교 이춘희 교장선생님과 태종고등학교 윤지은 선생님 직접 현장에 참석해 주신 지역별 지역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 해 중 가장 바쁜 3월에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학교 현장의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전 녹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네스코 학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신문규입니다. 2023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연례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학기 초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전국의 552개의 유네스코 학교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행사를 준비해 주신 유네스코 한의 사무총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는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국제적 학교 네트워크입니다. 그동안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의 연대를 바탕으로 학교 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세계시민 교육의 선도 국가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이념에 따른 분쟁과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구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꼭 필요한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유네스코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더욱 보태어 주신다면 올 한해 수행될 다양한 유네스코 학교 활동들이 우리 학생들이 세계시민성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552개의 학교 현장과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한국의원의 서현숙 네트워크 사업 실장님께서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한국의원의 네트워크 사업 실장을 맡고 있는 서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봄날에 이렇게 실내에서 몇 분을 또 뵙게 되는데요.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552개 교회 많은 스님님들을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반갑게 되어서 좀 아쉽지만 다음에 또 대면회의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저희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네트워크 실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를 맡게 됐는데요. 처음으로 인사드리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의 70주년이 되었다고 총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미 이제 유네스코 학교를 담당하고 계신 스님들께서는 유네스코 학교를 오랫동안 담당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담당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70주년이 갖는 의미 그리고 저희 네트워크 사업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학교는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가치, 평화, 인권,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문화 다양성의 이해, 다양한 이해를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유네스코입니다. 이곳에서 유네스코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글로벌 학교 네트워크인데요. 1953년도에 16개국, 34개의 중등학교로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70주년을 맡게 되었습니다. 명칭은 ASP네시인데 아마 오랫동안 하셨던 부터는 프로젝트가 빠졌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맨 처음에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가 실시될 때는 세계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한 실험적 교육활동계획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프로젝트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2016년도에 유네스코 학교 관련한 국가조정관 회의를 통해서 더 이상의 프로젝트성이 단발성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유네스코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빼고 유네스코 어소시티드 스쿨스 네트워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명칭의 지속성이라든지 가시성을 위해서 ASP네시은 그대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대한민국은 1961년부터 중학교 하나와 고등학교 세 개가 있어 중등학교 과정의 학교 네 개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그 네 개 학교 중에서 아직도 세 개 학교가 여전히 유네스코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오랫동안 40, 60년 이상을 함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182개국에 만 2천여 개 학교가 활동 중인데요. 물론 한국의 552개교가 전부 글로벌 네트워크에 속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이미 예비 학교로 들어오셔서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고 지금 현재 본부에서 다양한 온라인 툴을 이용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지체되는 점이 좀 있습니다.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아시다시피 유네스코는 평화와 인권 그리고 문화관 이에 다양한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관한 공간과 실천을 이루는 곳입니다. 유네스코는 얘기를 할 때 교육을 좀 가치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학교는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만 유네스코 학교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이 지정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학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초중등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학은 유네스코 학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사 양성 기관 한국에서는 교대 유네스코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어떤 학교로서 참여한 어떤 리스트의 멤버로서가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 간의 연계를 저희가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국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전 세계 12,000여 개 학교가 다양한 교류라든지 그리고 학습 자료도 공유를 하고 프로젝트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네스코 본부에 담당을 하는 국제 조정관이 있고 각 나라의 국가 조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그 네트워크 멤버의 하나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네트워크 간의 학교 간의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는데 오늘과 같은 해마다 한 번씩 열리는 열례회의라든지 17개 지역협회를 통해서 교류가 가능하고요. 이 교류 과정에서는 단순히 인적 교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공유도 가능하고 그리고 글로벌하게는 학교 간의 매칭도 가능합니다. 물론 유네스코는 상당히 시범적인 어떤 학교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변혁적이고 조금 앞서나간 교수 학습 자료도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공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네스코의 가치 원칙의 방향은 무엇보다도 인류 보편적인 가치, 인간 존엄, 평화, 다양성 존중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이 하나의 어떤 수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교과 과정이 하나로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와 원칙을 여러 교과 영역에서 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학교는 대부분 프로젝트성으로 해서 내가 유네스코 학교를 담당하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유네스코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학교가 학교 현장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와 협력 그리고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다른 유네스코 학교와도 교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학교를 통해서는 단순히 어떤 환경문제라든지 인권에 대한 이론과 이론 부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책임의식을 갖는 자발적인 실천의 형태로 이뤄내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교육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 문제 해결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룬다고 했을 때 환경교육도 있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이런 용어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단순히 환경적인 생태적인 문제를 가지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나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주제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비판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나의 이슈 그리고 글로벌 이슈 지역의 이슈가 결국은 글로벌 도전 과제이고 글로벌 이슈가 나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도 비판적인 사고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어떤 문제의식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도전 과제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우리 세대에 일어날 수 있는 시점별로 연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주제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시점별로의 상호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까지 실천으로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학교는 중점 주제의 세 가지를 조금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유네스코가 지난 70년 동안 변화해 오면서 예전에 한 네 가지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 지속하는 발전 목표가 이루어지고 특히 네 번째 교육 목표를 맥락을 해서 세 가지 중점 과제를 가지고 실천을 하게 되게 됩니다. 예전에 유네스코 학교가 53년도에 설립이 되었을 때는 유네스코가 지행했던 국제 이해 교육을 어떤 공교육 기관에서 실천한 하나의 툴로서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를 활용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세계시민 교육이라든지 지속가능 발전 교육, 문화관 학습 등을 통해서 상기에 보여주신 중점 주제를 실질적으로 유네스코의 가치와 목표에 연계해서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학교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 학교적인 접근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춘희 교장 선생님께서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려 주실 텐데 이 다섯 가지 영역을 오각형이라고 한번 그림 속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네스코 학교는 첫 번째, 제일 저희도 오늘도 교장 선생님께서 많이 오셨는데 그 학교의 교육 목표, 교육 정책의 이 부분들이 유네스코 가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교수 학습 자료 개발에서도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가치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스스로 학습도 가능하시겠지만 유네스코 한국의원이라든지 다양한 유관 기관에서 교사 연수라든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에서도 단순히 인권, 누구의 권리라든지 환경 문제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드웨어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학교 시설, 학교 문화 자체가 이러한 어떤 인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다양성이라는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교 구성원 간에도 활발한 소통이라든지 의사 결정도 굉장히 민주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역 구성원과도 학교가 함께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할 때도 이 다섯 가지 영역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유네스코 학교를 3월에 처음 시작하실 때 다섯 개의 꼭지를 놓고 우리 학교가 어느 위치에 1에서 5에서 있는지 위치를 정해보시고 한 해를 지나면서 한번 평가해보시는 것도 우리 학교 어떻게 전학교적으로 접근이 가능했는지를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가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긴 역사를 가진 학교 네트워크이고요. 70주년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1953년도에 유네스코 학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다양한 어떤 교육 현장에서 활동이라든지 교류가 있어져 왔는데 최근에 이제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2021년도에 나오면서 유네스코가 앞으로 어떻게 이 교육이 오늘날과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세계 시민성을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취재를 가지고 전 세계 ASP 네트 학교장님 그리고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계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미래를 다시 상상하기라는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서도 반영을 되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변혁적 교육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맨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변혁적 교육을 통한 평화의 문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증진이라는 것이 이번 ASP 내 70주년의 주제가 되는데요. 항상 변혁적 교육, 교육이 왜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의 부분에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데 2030년도에 세계라는 유네스코의 보고서가 2년 전에 나왔을 때 전 세계 글로벌 도전과제의 가장 첫 번째가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손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을 때 첫 번째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이 기존에 교육의 어떤 체제를 가져갈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에 굉장히 변혁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던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런 주제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혁적 교육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미 만들어진 다양한 유네스코의 학교 네트워크들이 이루어져 있고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새로운 어떤 부분에서의 글로벌 플랫폼을 또 구축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70주년을 기념하면서 네트워크의 70주년 성과에 대한 기념을 하고 그 평가에 대한 보고서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유네스코 활동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실천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소개도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 기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계 시민성이라든지 지속가능 발전, 문화관 이해를 위한 실험실로서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고 유네스코 전체의 어떤 가치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으로 ASB 내 70주년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학교는 한 8년마다 나름대로 중기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전에 2013년도에 유네스코 학교 6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대한민국 수원에서 60주년 기념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이후로 세계 시민 교육, 세계 시민성이 좀 더 유네스코 학교에서 좀 두드러진 목표와 좀 지향하는 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2022년에서 30년간의 네트워크 전략도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올해가 2023년도인데 유네스코 본부에 연락을 해보니 지금도 현재 좀 다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었게 되면 종합적인 전략에 대해서 스님들과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S민의 디지털 인프라든지 DB를 개편한다고 하는데요. 유네스코 본부에서도 저희도 네트워크 실에서 여러 직원들이 일을 하지만 본부의 글로벌 만 2층 개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두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만큼 조금 빠르게 진척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하지만 디지털의 플랫폼에 맞게 좀 개편 중에 있습니다. 70주년을 기념해서 본부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두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학교가 처음에 53년이 창설될 때 16개 회원국에서 가입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때 6월에 독일에서는 16개 국가의 국가조정관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조정관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2050년 교육의 미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유네스코 학교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사전에 교육은 어떻게 세계시민성과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전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26개국의 약 천여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을 조사한 결과도 함께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과 영국에서 9월달에 한 5일간의 일정으로 유네스코 학교 학습자와 교육자와 함께하는 글로벌 기념 행사가 개최됩니다. 여기에서도 유네스코 학교 학생들의 참여 프로그램들이 안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학생들이라든지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1월달에 유네스코의 총회가 개최되는 행위입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행사들도 많겠지만 ASP 내 70주년을 기념한 행사는 올해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총장님께서 여러가지 제작이나 저희 방향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중점 목표들을 4년간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저희 네트워크 사업실에서 진행하는 부모가 연계가 됩니다. 지자체는 저희가 진행하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라든지 창의 도시들이 있고 그게 다양한 고등교육기관들이라든지 있는데요. 유네스코 학교랑 연결을 해서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유네스코 주요 분야에서의 국제 교류라든지 협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유네스코 평화의 인연과 세계 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물론 글로벌 인재라고 했을 때 굉장히 똑똑하고 우수한 학교들의 학생들이 아니라 세계 시민성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점 목표 세 번째로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다양한 세계 유산이라든지 생물권 보존 지역 그리고 유네스코 지질공원 등의 다양한 지정유산 네트워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저희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선생님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들이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창의도시 네트워크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인 석자, 유니티민 네트워크가 있고요. 유네스코 협회, 민간 활동을 하는 유네스코 협회 그리고 유네스코 학생협회 이 모든 네트워크들의 사업들을 저희 실에서 담당을 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네스코 학교도 지난해부터 로고가 새롭게 변경된 걸 보실 텐데요. 디지털 플랫폼에 맞게 로고가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학교에서도 변경된 로고에 변형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실무자들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실에서 유네스코 학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라기보다는 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청년들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스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두 가지 실험사업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2023년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포럼을 7월 말에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한국전쟁을 지원했던 의료지원국이라든지 이를 포함해서 전세계 22개 국가의 청년들 그리고 한국 청년들의 약 100여 명이 모여서 청년의 마음의 평화를 그리고 전쟁을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유네스코 토크를 저희가 굉장히 특화 사업으로 진행을 한 바 있고 유네스코 학교 스님들에게도 많은 안내가 되었었는데요. 올해도 세 가지 토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023년 한국 그리고 청년 요즘 최근에 앞으로 지금 유네스코 학교 학생들도 청년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한국사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관련 전문가 청년과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네스코 저희 네트워크 사업실에서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해서 스님들과 함께 많은 의견도 그려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함께 좀 세부적으로 올해 활동 계획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또 질문도 받고 스님들 의견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숙 실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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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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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각각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견 주실 부분은 채팅창으로 안내된 온라인 링크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50분께 음료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네트워크 사업실 선임전문관 정용이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사업실이 1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래서 사업을 맡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저희가 운영 방안들을 설정해 봤습니다. 오늘 같이 잘 들어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ASP넷 활동 및 운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가지 정도의 활동 및 운영 방향을 설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저희 총장님 개회사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에 조응하는 온라인뿐만 아니고 오프라인 교육 활동을 올해 좀 강화하도록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러한 어떤 포스트 코로나19의 연장선상에서 유네스코 학교 간의 국제 협력을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총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서현숙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ASP넷 국제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ASP넷 국제 70주년의 일환으로 그 주제와 그리고 형식에 있어서 국내 ASP넷 활동과도 상당 부분 연계를 해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552개 학교가 될 때까지 상당 부분 양적으로 네트워크가 확대가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52개의 학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일정한 정도의 한계를 노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정보 공유와 소통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나 운영의 어떤 방법들을 가급적이면 효율화하고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한 4가지 정도 활동 운영 방안을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 방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후부터는 우리 권송 선임 전문가께서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네트워크 사업실에서 일하고 있는 권송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어서 2023년도 ASP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방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온라인 채팅창 링크로 질의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온라인 설문 양식 보내드렸습니다. 그 부분 이용하셔서 다양한 질문 보내주시면 제 발표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가지고 또 이어서 정영시 선임님께서 ASP는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아직 신청 안내가 나가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가급적 이번 주 혹은 늦어도 4월 초에는 관련해서 어떻게 신청하실지 계획선 어떻게 보내주실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네스코 청소년 평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우리 안의 다양성이라든지 세계 기념일 캠페인이라든지 다양한 형식으로 저희가 청소년들이 세계 시민 교육, 지속가능 발전 교육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원해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단일한 브랜드로서 유네스코 청소년 평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제는 일상에서 실천하는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으로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서 평화를 저해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들을 직접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개선할지에 대해서 친구들과 또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해서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유네스코 학교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 보면 국제 네트워크 가입하지 않으신 예비교도 저희가 별도의 그런 제한 없이 유네스코 학교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120개 교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것 같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프로젝트 그런 지원금 관련해서 물가도 상승했는데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는 피드백을 이전 연도에 많이 주셨어서 올해는 100만 원 정도 선으로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편 계획서나 신청학교 수 등에 따라서 학교별 그런 지원금은 조정 가능한 부분 말씀드리고 또 예산지원이 필요 없으신 학교에서도 유네스코 청소년 평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는 방향으로 함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프로젝트 공모 관련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5월에서 11월 사이에 프로젝트를 실시해 주시고 11월에는 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조금 특별하게 우수 사례를 수행한 10개 교 내외를 선정해서 저희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을 수여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혁신적이고 신선한 실험적인 그런 평화 프로젝트가 나오길 바라면서 그런 세계시민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해 주시면서 특히 축제 기간이라든지 그럴 때 후원 활동을 해 주시기도 하셔서 이어서 이 부분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네스코 지구촌 교육 나눔이라는 그런 모금 캠페인, 학생들이 모금 캠페인을 통해서 유네스코 지구촌 교육 나눔에 후원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학교 밖 사람들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참여 방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저금통을 배포하거나 후원 활동 확인서, 봉사 후원 활동 확인서를 발급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 연도부터는 진행하지 않고 모금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해 주시고 진행하신 후에 기부금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 안내된 그런 후원 학교 예우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이어서 유네스코 학교 온라인 교원 연수 관련해서 안내 드립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티쳐비를 통해서 2020년도부터 이 교원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세계시민을 만나다 여기는 유네스코 학교인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무료 수강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고 총 15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1학점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네스코 학교 선생님들께서 기존 연도에 새로 가입하신 학교라든지 그런 우선순위를 더욱 저희가 지원 드리긴 하겠지만 내용은 유네스코 학교를 이해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런 세계시민 교육들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활동 사례들을 담아서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한 4월 12일 정도까지 참가 신청 안내 드리고 온라인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4월에서 6월 사이에 온라인 강의 수강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텐데요. 여기서 1기, 2기, 3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동일한 내용이고 선생님들께서 언제 수강하실지 원하시는 때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유네스코 학교 교원 포럼 관련해서 안내 드립니다. 아까 서현숙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보고서 주요 내용 중에 교사가 교육 변역의 주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ASP넷이 교사 실정 공동체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원 포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또 조금 흥미로운 거는 중국의 교육 매체인데 중국 교육보라는 매체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중국의 교사들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책 100권 중에 1위 또 작년에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꼽혀서 또 우리 한국의 선생님들과 함께 이 보고서를 읽으면 또 얼마나 재밌고 흥미로울까라는 좀 개인적인 기대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10월 중에 진행하려고 하고 ASP넷 교사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또 10월 다가왔을 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네스코 지정유산 교육 지원 관련돼서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정유산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을 지칭하는데요. 이런 유산 등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잘났다라는 그런 자국 중심적인 유산에서 탈피해서 이 유산이 가지고 있는 인류 공동의 그런 가치들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그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자료를 저희가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 학생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8월 정도에 연구가 마무리되어서 지정유산 교육 시범학교 교사 워크숍을 8월에 실시할 계획이고 또 10개의 중학교 중심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8월에서 12월 사이에 그런 시범학교에서 이 교육자료를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지원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개발된 자료는 온라인 등을 통해서 배포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아까 온라인 설문 양식 통해서도 국제교류 사업 관련해서 많은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 학교 간에 국제교류 매칭 자체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확정된 것은 연초에 아마 네이버 밴드 가입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기억하시겠지만 일본 측에서 매칭을 요청해서 한 5개 학교 정도가 이미 매칭이 되었고요. 이어서 6개 고등학교, 일본 고등학교에서 한국의 고등학교와 매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곳이 확정되었고 중학교 4곳 정도를 추가적으로 한국 학교와 교류하고자 하는 그런 학교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은 또 협의 중인데요. 이렇게 한 10개 교 내외와 유네스코 한국의 유네스코 학교와 매칭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온라인 공동 수업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서신 교류라든지 컬처박스를 서로 교환하신다든지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그런 교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채팅창 통해서 저희 동료께서 작년에 발간된 유네스코 학교 온라인 국제교류 가이드북을 아마 배포드렸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4월에 저희가 지원서 접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유네스코 학교 국제교류 활동 지원금 교부 드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언어적으로 통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지원금을 저희가 교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4월에 저희가 안내 드릴 예정이고 한 150만원 정도 선에 100개교 아예 죄송해요. 마음은 100개교인데 10개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한일교직원 국제교류 관련해서 안내 드립니다. 저희가 온라인상으로만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상으로만 이 교직원 교류를 이어 왔었는데요. 되게 기쁘게도 올해 초에 일본에 한국학교 선생님 9분이 방 1하셨고 또 온라인 교류로 36분의 선생님께서 참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 1 프로그램은 마무리가 됐고요. 올해 금년 하반기에 참가자 선발을 안내해 드려서 2024년도 초에 방 1 하시는 프로그램을 아마 연말에 안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참가 신청서 제출해 주시고 학교장 추천서 제출해 주시면서 이제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일본에 방문하셔서 유네스코 학교도 가보시고 또 워크숍 참가하시는 등의 활동을 아마 하게 되실 겁니다. 일본 교직원 방안 프로그램이 올해 7월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3, 4년 만에 대면 프로그램이 재개되는 건데요. 우리나라로 일본의 교직원 25분을 초청할 예정이고 지금 일본 쪽에서 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선생님들도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워크숍 진행할 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뭐 세계유산 탐방할 때 같이 가주신다든지 혹은 또 한국 가정 방문 프로그램에 혹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도 한국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상반기 중에 아마 안내 세부적으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유네스코 관련 국제활동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70주년 유네스코 국제네트워크 창설 7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걸 껌별로 저희가 공무원으로 발송드리지는 못하고 있고 네이버밴드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저희가 네이버밴드나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공지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웹사이트는 그때그때 보시기 어려우니까 네이버밴드 꼭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저희 동료분께서 채팅창으로 아마 밴드 초대 받으실 수 있는 링크 안내 드렸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브릿지역 유네스코 아시아 문화센터는 일본에 있는 센터인데요. 지금 저희에게 초청장이 공식적으로 온 건 아니고 협조 요청이 온 사항인데 8월에서 9월 사이에 한국의 고등학생 5명 정도 수준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초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사전 워크숍이나 오이 유네스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 6월 정도가 되었을 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유네스코 협회연맹에서 주최하는 제2회 모의 유네스코가 있습니다. 이건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16세에서 22세 청소년이 국별 2인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선발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지원 영상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항공료는 자비 부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온라인 지원 영상 관련해서 되게 좀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2분 30초가 넘어가면 접수하지 않겠다. 이런 세부사항이 있고 파트별로 어떤 내용을 넣어줄지에 대해서 안내를 했는데 이 부분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저희 웹사이트에 지금 안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저희 채팅창 통해서도 상세 내용 링크 보내드렸을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네스코에서 공동주최하는 행사인데요. 국제 청소년 환경 리포터 공모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저널리스트로서 이런 SDG 관련된 그런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포스터 비슷한 내용들을 작성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공모전이고 4월 5일까지 이메일 제출이긴 한데 이 부분도 웹사이트 통해서 상세 내용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정도인데요. 이어서 질의응답 통해서 또 질문 주신 부분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국제교류사업 관련해서 문의 주셨는데 전체적인 사업 내용 문의해 주셔서 그 부분은 아마 안내해 드린 것 같고 네 일단 지금까지 주신 질문상은 대부분 답변은 된 것 같은데 그럼 정용시 선임님께 이어서 발표 요청드리고 전반적으로 질의응답 한꺼번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2023년도 ASP 넷 운영에 관련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송 선임 정무관께서는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의 올해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전반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저희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또 곧 있으면 곧 있어 이 플로우에서도 직접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는 ASP 넷 가입 유지 탈퇴 방법입니다. 2023년도 신규 유네스코 학교 선발은 끝이 났고요. 이제 올해 하반기 10월부터 12월에 4, 4분기에 내년도 신규 유네스코 학교 선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비 회원교라고 그러죠. 아직은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ASP 넷 예비 회원교가 있는데 이건 이제 유네스코 본부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네스코 본부가 70주년 기념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 때문에 시스템 리뉴얼이 9월 완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한위의 어떤 영역을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이 부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SP 넷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활동 보고서 제출을 요청드리고 있는데요. 그 제출된 활동 보고서를 기초로 유네스코 활동 수행의 어떤 충실도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요. 특히 이제 5년 단위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국가 조정관이 회원 자격을 갱신하거나 제명한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저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년 연속 예를 들면 2년 연속 연간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유지 여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탈퇴하는 학교도 있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같은 경우에 4월에 공문을 통해서 탈퇴 의사를 접수해 주시면 탈퇴 의사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탈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유네스코 학교 현판을 회수하는 등의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 탈퇴 조치가 완료되겠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올해 연간 계획이 아직 안내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 많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네트워크 사업실이 지금 정비된 지가 설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희 담당자들도 지금 굉장히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이제 건건히 저희가 그 계획 프로젝트에 건건히 저희가 뭐 그 계획서를 받고 보고서를 받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가능하면 간소화시키려고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간 계획서 제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는 연간 계획서 제출 요청이 각 학교로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4월 안에 저희가 연간 계획서를 전반적으로 제출을 받고 작성 방식을 온라인 설문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기본 현황이라든가 담당 교사 정보 그리고 전반적인 학교 운영 방안과 활동 계획을 가능하면 번거롭지 않게 선생님들께 편하게 요청드릴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결과보고서는 12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각 학기가 11월 말이면 이제 상당 부분 끝나는 걸로 학기 일정이 끝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12월 내에 올해 안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요청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면 간소화시키려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학교의 1년 활동을 운영 결과와 대표적인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오프라인으로 와주신 많은 장학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지금 참석을 해주고 계신데요. ASP 넷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17개의 시도교육청 내에 ASP 넷 학교의 교류와 협력을 저희가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활동은 지역협의회 회의를 연간 한 2, 3회 정도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지역별로 ASP 넷 협력과 교류 그리고 정보 교류를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월까지 신규 중심학교를 선발하고 올해 계획서 제출을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협의회 별로 계획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교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해마다 조금 변경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오늘 연례회 이후에 지역협의회 선생님들과 같이 많이 말씀을 나눠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는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교 현장과 연합활동을 통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1월에는 정산민 활동보고서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표창이나 수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스프넷 모범학생 표창 그리고 퇴직교원 감사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범학생 표창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학교 활동에 크게 기여한 학생을 학교별 1인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연말에 상장을 발송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학교 운영에 크게 기여한 퇴직 예정이신 교원 학교장님이나 선생님들께 저희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각 학기마다 2월, 8월에 감사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표창의 일환인데요. 아까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가장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프로그램이죠. 유네스코 청소년 평화 프로젝트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포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10개교 내외를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유네스코 한국의원의 사무총장상을 수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학교와 프로젝트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유네스코 청소년 프로젝트가 끝난 11월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단의 서류심사를 거쳐서 12월에 연내에 최종선정이라고 표창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활동 모델 그리고 사례의 어떤 창의성 아까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실험적인 노력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하나를 선정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창의성 부분을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유네스코 학교가 어떤 점조직이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 자체의 확산, 임팩트를 우리가 고향하는 차원에서 그 확산 효과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고 특히 학생의 학습자의 일상 그리고 학교, 그 다음에 지역사회까지 연계하고 그 파급력을 저희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겠지만 아까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간소화 정보 공유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메일, 웹사이트,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저희가 이름은 네트워크입니다만 요새 플랫폼 시대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새 이제 최신의 유행을 하고 있는, 최신의 각광받고 있는 채널들을 저희가 개설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려고 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항상 이제 어떤 아이디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저희한테 전화로 접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가 좀 유도를 해서 자동으로 저희 전화를 꼭 기다리지 않으셔도 답변을 받을 수 있든지 이런 방안들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3년도 ASPNET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응답 올라온 게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질의응답 주신 내용 중에 분류해가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2022년 김포수초, 김이선 선생님께서 주신 문의사항인데요. 2022년경에 국제네트워크 가입 신청 자료를 제출했는데 계속 예비 회원교를 알고 있으면 될지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게 유네스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네트워크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좀 온라인 플랫폼 등을 정비하고 있어서 평년에 비해서 이 국제네트워크 가입이 많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가급적 9월에 온라인 플랫폼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유네스코 본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국제네트워크에 조속히 가입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예비 회원교인 것으로 알고 계셔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사실 저희는 예비 회원교랑 유네스코 학교 구분 차별이 크게 없이 그 학교에 현판을 거실 수 있느냐 없느냐만의 차이로 저희가 하고 있고 활동의 지원 같은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서 제출 안내 공문이라든지 유네스코 청소년 평화 프로젝트 참여 관련해서 어떻게 신청되는지 문의 주신 선생님들께서 계신데요. 저희가 조만간 학교에 관련 공문 보내드리고 또 관련해서 네이버 밴드 통해서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의 김유진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유네스코 청소년 평화 프로젝트 활동을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진행해도 될지 학교 단위로만 신청 가능할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평화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뭐든지 다 가능하고요. 또 학교 단위로 일단 신청이 가능한데 네, 학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네, 그렇죠. 네. 모범 학생 표창시기 조정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 많이 또 주신 것 같습니다. 학교 학사 일정에 맞춰서 금년, 차년도에는 조금 더 일찍 표창장 등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성고등학교 권가연 선생님께서 그 아마 가입 관련된 질문 다시 한번 해주셨는데 그 학교 현판은 본부에서 승인이 나야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유네스코 국제네트워크 관련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네, 본부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발송드리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울고 태영철 선생님도 네, 이게 가입 심사가 지연되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유네스코 본부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네스코 평화 프로젝트 관련해서 추천하는 특정 주제가 있을지 문의해 주셨는데 남성여자 고등학교 권부연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부산은 엑스포 관련된 내용을 활동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문의해 주셨는데요. 청소년 프로젝트는 어떤 주제로든지 지속가능 발전, 평화와 관련된 거라면 어떤 거든지 해주실 수 있고 빠르게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엑스포 주제가 기후위기, 그런 사회 양극화와 관련돼서 정말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주제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무궁무진하게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기획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선생님들께서 유네스코 동아리를 운영했을 때 유네스코라는 말을 생기부에 적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보고 밴드 등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련된 현황을 인수인계하면서 전에 듣긴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어떤 활동을 아직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사실 가지고 계신 고충들 나눠주시는 게 저희로서는 되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좀 가늠이 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솔직한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제 교류 관련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의견 주셨는데 현재 약간 초등 단위의 국제 교류가 타 국가에서 이제 저희한테 신청이 온 건 없는데 추후 저희가 조금 확인해서 초등 관련 수요가 있으면 또 밴드 통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 프로젝트 관련해서 많은 문의 주셨는데요. 또 인주중학교의 조은영 선생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 텃밭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체험해보고자 하는데 지원금 중 강사료로 얼마까지 사용이 가능할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필요하신 예산의 항목 필요하신 금액을 중심으로 어떤 프로젝트의 내용을 가지고 가시냐에 맞춰서 예산 설정해 주시면 저희는 다 괜찮고 특별한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서 보내주셨을 때 좀 서류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감안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범진 용머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교원 국제교류 대상자 선정과 평화 프로젝트 지도 교사를 연계해서 운영하면 일정 부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와 교원 인센티브에 연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런 의견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다양한 고민하면서 또 사업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면 유네스코의 세계시민 교육을 유네스코 강사를 초청해서 학생들과 들을 수 있을지 문의 주셨는데요. 예 물론, 물론입니다. 다만 누가 출강을 하시게 될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질문도 있지만 이쪽 질문도 있는데 보고 계시나요? 이게 지금 보니까 회의 참여하시는 분들 중 아까 올려주셨던 PDF 아, 네 그걸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쪽에서 잘 보이지 않아서요. 지금 파일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시간 등을 활용해서 유네스코 학교임을 홍보하고 싶습니다. 학교는 가입되어 있지만 전교직원 참여와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교 방문하실 계획은 없는지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도 저희가 동시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권송 손님 전문관과 저와 두 명의 실장님, 팀장님 이렇게 계신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네스코 학교가 55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학교를 방문 드리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역협의의 차원이나 저희가 가급적이면 소위 가성비라고 하죠. 저희가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문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교원님들과 학생들에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선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에 올려주시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유네스코 학교 청소년 프로젝트 사업을 학생 수가 적은 경우에 인근 학교와 협의가 된다면 연계하실 수 있어도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학교별 프로젝트보다도 학교 간의 협력과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이건 아까 봤던 것 같은데요. 유네스코 학교 모범표창 안내시기. 가급적이면 졸업하기 전에 저희가 나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거의 다 답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 플로우로 넘겨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었나요? 아 예 마지막 질문 예전에 직접 유네스코 본부로 견학을 했다고 하던데요. 올해 계획이 이게 키즈 사업인가요? 네 아마 말씀하신 게 예전에 2013, 4, 5년 정도에 있었던 유네스코 키즈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는 유네스코 키즈 사업 통해서 유네스코 본부로 학생들이 견학하는 그런 사업이 있기는 했었는데 사업이 종료되기도 했고 약간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좀 걱정 때문에 사업이 종료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해 계획은 딱히 없습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국제교육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프로그램은 저희 쪽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죠.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어느 만큼 한계가 있어서 선생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도움과 역량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선생님들께서 많이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 많이 고려해서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온라인 설문 양식으로 주신 내용인데요. 이철희 선생님께서 주신 내용인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강의가 가능할까요? 문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방법은 또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또 계획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다시 밴드 등 통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되게 학교에서 이렇게 저희 위원회 방문하신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종종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가 진짜 마음과 달리 모두 매번 오시라고 모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마음이 되게 무겁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는 건 또 생각을 되게 의외로 제가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서 좋은 의견 감사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또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다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스태프께서 좀 저장을 해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홍보자료도 물론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플로어 질문. 아 플로어 질문. 아 예. 아 그럼 휴식시간 전에 먼저 플로어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선생님들 계실까요? 안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냥 휴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현재 시각 4시 10분입니다. 4시 1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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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22년도 ASP 내 모범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전학교적 유네스코 학교 운영을 주제로 서울 문성초등학교 이춘희 교장 선생님께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온라인 설문양식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 나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참석해 주신 서울 문성초등학교 이춘희 교장 선생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학교적 접근의 유네스코 학교 운영 사례를 발표하게 된 서울 문성초등학교 교장 이춘희라고 합니다. 저는 2002년도에 유네스코 학교인 학교에 근무하게 되어서 담당자가 되면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인연을 맺어서 거의 20년 동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또 유네스코 학교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학교를 유치하기도 했고 또 담당 교사를 하기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교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교감 때는 교장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유네스코 학교 유치하기가 좀 어려웠었고 교장이 되면서 유네스코 학교를 만들어서 전학교적 접근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4년 동안 서울 안천초등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전학교적 접근으로 유네스코 학교를 운영을 했고요. 2019년에 지금의 서울 문성초등학교를 옮겨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유네스코 학교를 유치하고 활동은 했지만 그 전만큼 활발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의 20년을 압축해서 유네스코 학교 운영 20년의 노하우를 압축해서 그냥 한 학교의 사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나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 어떤 팁 제가 가진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일이 두 개의 주소가 적혀 있는데요. 제가 먼저 학교에서 4년 교장을 근무했고 이번 8월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거 학교 메일은 8월 이후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 메일을 같이 줬는데요. 혹시라도 연락하실 일이 있으시면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학교적 접근은 아까 우리 서현숙 실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어떤 단일 교과 또는 통합 이렇게 해서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내용에 담아서 실천할 수 있고 또 행사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업들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중고등학교는 굉장히 동아리로 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유네스코 학교에서 사실 초등학교는 그 동아리 활동하기도 어렵고 참가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지 않아서 이게 이제 그 동아리를 하거나 또 학급 단위로 하거나 학교 전체 행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학교 전체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모, 모든 교직원 또 지역사회까지 다 같이 참여하고 같이 활동할 때 전학교적 접근에 유네스코 학교 운영, 세계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시민교육학교나 유네스코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죠.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고 또 재정이 모든 사업에 돈이 좀 필요하니까 재정도 좀 있어야 되고 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자원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교사 시절이었을 때는 팍팍 밀어주는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런데 교장이 되고 나니까 그 학교에 유네스코 학교라든지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 아는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분을 잘 포섭해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을 찾아내는 일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천초에 갔을 때도 젊은 연구부장 선생님을 먼저 제가 만나서 이런 이런 유네스코 학교도 있고 세계시민교육도 있다 안내를 해서 그 선생님하고 같이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4년간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면 학생은 잘 따라오죠. 그리고 뭐 또 학부모들도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면 아 예산을 어디서 따오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사실 학교 자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학교에서 특색사업으로 삼아서 뭐 예산을 책정하면 그렇게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자체라든지 아까도 보시면 유네스코에서 지원금 주는 프로젝트도 있고 교육청에서 사업들도 있고 이래서 그 잘 보시면 또 여러 가지 그 돈을 따올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속에 저 같은 경우는 특색사업으로 유네스코 학교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을 특색사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속에 넣어서 그 전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고요. 홀스쿨 어프로치 유네스코 학교 운영 팁이라고 제가 그냥 정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그 인적 구성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선생님. 근데 이제 이 한 분이 하기는 너무 외롭고 힘이 들기 때문에 팀이 만들어지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 5명 정도 팀이 만들어지면 뭐 학년별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한 분씩 이렇게 돼서 한 6명 정도가 돼도 좋고요. 많으면 한 10명 정도 구성이 되면 정말 좋겠죠. 그것도 되게 어려우면 두세 명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팀이 만들어지면 정말 소도 때려잡을 만큼 선생님들은 아주 창의적이고 열성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에 이제 특색사업으로 넣어서 학교 단위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학년 특색사업으로 한다든지 학급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장이 관심을 가지고 유네스코 학교를 하면 넓게 퍼지는 데는 아주 유리합니다. 근데 역시 깊이 있게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어떤 동아리 활동 이런 데서 이제 깊이 활동을 하죠. 그래서 전 교장이 주도를 하되 넓게 퍼지고 또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깊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넓고 깊게 하는 것이 좋았다. 저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나 외부 기관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든지 선생님들이 다 하기 어려울 때는 그런 기관들과 협력해서 하는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 학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요즘은 저는 이제 4개년 4주제로 했었습니다. 첫 학교에서 그때 유네스코 학교 주제가 4개였기 때문에 이렇게 2016년부터 유네스코 학교 관련 주제를 삼아가지고 해마다 하나씩 실천을 했었는데 바뀌었죠. 이게 3개로.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3주제 3개년 계획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단계가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거 TF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18년도 TF팀은 연구학교를 했었기 때문에 TF팀이 10명이었고요. 그 전에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젊은 선생님 다섯 분을 모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명이 자발적으로 TF팀이 돼서 했었는데 아주 많은 성과와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환경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시판 같은 걸 만들어서 드나들면서 모두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을 만든다든지 학교 도서관에 세계심교육 코너를 설치한다든지 그림책을 구입해서 비치하거나 유네스코 신문 같은 것도 비치해서 학생들이 읽을 수 있게 하고 아주 작은 게시판 화장실이라든지 작은 짜투리 그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여기저기에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아 우리 학교가 유네스코 학교구나 무슨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환경의 변화를 좀 꾀했습니다. 학교 텃밭, 텃론, 수생식물 정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한 것은 SDG 실천 스티커판을 만들어서 그 학교의 모든 활동과 연계를 해가지고 하나를 할 때 미션을 할 때마다 스티커를 나눠줘서 17개를 다 실천했을 때는 학교장 상을 준다든지 이런 새로운 것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도 또 중요한데요. 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교사들이 보는 일일 업무 계획 그 다음에 학부모 알림위를 통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월간 교육통신에 여러 가지 유네스코 학교 관련 자료 세계심교육 자료 등을 기재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기념일을 되면 카드뉴스 같은 것들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발송을 한다든지 기회가 있다면 일간지나 지역신문에도 열심히 학교 활동을 홍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온라인에서 접속하시는 분들이 초등학교도 국제교류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저는 그 이전 학교 코로나 이전에 자매 학교를 두 개를 맺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선생님들도 갔다 오고 저도 다녀오기도 하고 또 자매 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학생들이 어른들이 방문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기 또래들끼리의 교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외국 학교를 가는 게 좀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서류 작업도 많았고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국제교류를 또 해서 좋은 성과도 많이 얻었었고요. 또 필리핀의 어떤 학교하고 펜팔 학교를 맺어가지고 메일박스를 주고받고 손편지를 주고받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학교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유네스코라든지 아태교육원에서 손님들이 학교 방문을 좀 하게 해주세요 했을 때 언제든지 오시라 해서 그 학생들과 만나게 교실에 직접 들어가서 그분들이 수업을 좀 하시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투어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또 간담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준비 작업으로 또 이제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가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주제로 연수를 학교에서 뭐 15시간 연수 이런 것도 열 수도 있고 또 유네스코 학교 같은 경우 아까 소개해 주신 그 티처빌 연수 참여하시면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참여를 하시고 하시게 이렇게 연수 기회를 열고 학부모들에게도 다양한 연수의 기회를 열어서 점차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홍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학부모님이 왜 교장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만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세계시민교육 연수는 두 번 했고 독서교육 연수는 열 번 했어요. 그런데 그 학부모가 왜 교장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만 하냐 당신 무슨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냐 이렇게 항의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출이 많이 되니까 새 용어가 노출이 많이 되니까 아마 그들에게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도 현장체험 기회를 드린다든지 이론연수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연수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이론연수와 함께 현장체험연수의 기회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다 됐으면 실행을 해야겠죠. 수업에서 혁신 아까 TF팀에서 교육과정도 분석하고 지도한 양식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수업 공개를 할 때 양식을 세계시민교육 수업 양식에 맞게 받았어요. 연구부장이 팀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세계시민교육 이런 것들에 노출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수업을 뭐 과목별로도 할 수도 있고 통합해서 두세 과목을 초등학교 같은 경우 담임선생님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과목을 통합해서 수업하기가 좋습니다. 미술과 국어수업을 통합한다든지 여러가지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다문화 언어 강사가 수업을 하는데요. 이분도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 교육에 관한 수업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많이 노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는 이제 그 먼저 학교에서는 제가 연구부장을 핵심교사로 삼았었는데 이 문성초에 와서는 보니까 사서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서교사와 경우부장이 두 사람이 TF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사서교사가 도서관 수업이나 또 문화인성부장을 겸하면서 여러가지 유네스코 학교 담당자로서 활동을 해주는 아주 핵심 인물입니다. 교실에서는 이거 각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단상담이라든지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디자인 업사이클링 수업이라든지 신생아 모자뜨기 수업, 상호문화 이해교육 수업, 텃밭, 텃론, 또 사회랑 연계한 보니타 세계시민교육이라든지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런 등등을 각 학년 단위로 넣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3학년의 집단상담을 계속 해마다 넣고 4학년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해마다 이렇게 넣어줬을 때 고학년에 가서 5, 6학년에 가서 아이들의 생활지도가 좀 쉬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깊이를 더해가는 학생 동아리. 이것은 주제에 따라서 동아리가 다르게 결성이 되죠. 그래서 ESD하는 주간에는 환경 쪽이나 이런 동아리가 많이 생겼었고 또 인권 평화할 때는 그런 동아리들을 많이 운영했었고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 동아리, 스마트 창의과학 동아리, 국제교류 동아리, 환경 동아리, 에너지 수호천사 동아리, 마을 탐험 동아리, 세계 놀이체험 동아리 이런 동아리들을 운영했었고요. 동아리끼리 또 연합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동아리 연합 캠프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학생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단위의 행사로서는 국제기념일 관련 행사. 이 국제기념일 관련해서 유네스코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책 관련 책의 날의 행사도 있었고요. 환경의 날 행사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국제기념일 관련해서 행사를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1학년 입학식에 입학 선물을 에코백으로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에코백의 표지에는 SDG 17개 목표를 멋있게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교과서를 담아서 입학식 할 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선물을 주지 않고 아예 그냥 에코백에 교과서를 담아서 이것이 학교에서 주는 선물이다. 그럼 그 후에도 아이들이 그 에코백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참 좋았습니다. 기분이. 그리고 텀블러라든지 손수건 장바구니 사용하기 이런 활동들을 기회가 있을 때 많이 했고요. 세계시민교육 박람회라든지 벼룩시장, 유네스코 드림 캠페인 이런 것 그다음에 음악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 단위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지역사회기관 및 NGO와의 협력에서 세계문화유산은 서울 같은 경우는 미지센터가 있어서 물론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학급당 얼마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그분들이 와서 세계문화유산 수업도 해주시고 아태교육원이나 한국위원회하고 또 관련 활동들을 했고요. 자매학교하고 관련 활동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금천구청에 있기 때문에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를 지정받아서 예산을 1,5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실천학교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단체라든지 공정무역단체라든지 회복적 생활교육 등 이런 단체하고 협력해서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교에서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가족 및 학부모 참여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세계시민교육 가족 체험활동을 했었는데요. 한 해에 한 번씩 그의 주제에 맞는 관련된 장소에 버스를 대절해서 가족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서 체험을 하고 왔는데 가족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서 안내도 하고 퀴즈도 하고 갔다 와서는 소감을 내고 그랬을 때 조그만 기념품도 드리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특히 아빠들이 좋아합니다. 운전 안 하고 가서 가족들이 다 같이 체험활동을 갈 수 있어서 아빠들이 좋아했습니다. 학부모 세계시민교육 동아리 활동도 했었는데요. 당일 연도 주제와 관련해서 활동도 하고 현장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동아리 활동들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이 예시는 잘 듣는데요. 저희 먼저 학교 예시입니다. 4년 동안 유네스코 활동을 학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더니 어떤 아빠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야 니네 학교는 공립이냐? 국립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애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우리 학교요? 유네스코 학교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귀에는 유네스코 학교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귀에 딱지가 앉았었는 거예요. 그래서 공립이냐 국립이냐 물어보는데 유네스코 학교라고 대답을 했고 그 학생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어떤 학생들은 저 학생들이 나중에 컸을 때 어떤 어른으로 자랐을까 좀 추수 뭐라 그럴까요? 연구를 해보면 참 좋겠다 싶은 학생들도 있었고 심지어 외국 선생님들이 와서 이렇게 학년 대표들이 참... 전교 어린이회에 이런 대표들이 참여했을 때 그 말하는 것이 나오는 용어들이 대단한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학교를 자랑스러워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됐었고 선생님, 여기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생님들도 굉장히 발전을 해서 다른 학교에 가서도 유네스코 학교를 계속 한다든지 활동을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고요. 준비하고 실행을 한 후에는 학교 교육과정 평가를 할 때 이제 설문을 하죠. 그러면 대부분은 열심히 잘한다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선생님들은 한 95% 정도 잘했다 이렇게 대답하면 학부모님들은 그것보다는 잘 안 나오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평가를 해줍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도 공유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앞세 교육원에 초대를 해서 태국 방콕 유네스코에 가서도 사례 발표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되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시간이 모자라면 그냥 사진은 빼려고 제가 뒤에다가 사진을 붙였는데요. 아 예. 아직 한 5분 정도는 아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지금 학교에 문성초에 가서 그때 현판 받았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여기 총장님 계실 텐데요. 현판 받고 도서관에 여러 가지 책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이것은 이제 그림책만 모아놓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티커판 17개의 학교 여러 가지 미션을 17가지를 정해서 이거를 다 모아서 스티커를 17개 받으면 상도 주고 기념품도 주기도 하고 또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미션판입니다. 이 내용은 올해 조금 수정하려고 1년 해봤더니 좀 하기 어려웠던 거 뭐 바꾸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왼쪽 것은 저희 교무부장님이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데요. 기념일에 대한 카드 뉴스 그 다음에 이제 문성통신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통신에도 유네스코 학교 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많이 담아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 다양한 연수를 실시합니다. 뭐 선생님들이 공부만 하기 힘드니까 그 연주회라든지 그림과 음악 도서관에서 이런 책과 클래식 기타 연주를 결합한 이런 재밌는 연수도 실시를 했습니다. 학부모 연수도 이제 작년까지 3년 동안 못하고 있다가 새로 작년 겨울에 이제 했는데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과 클래식 기타 연주 이런 연수를 너무 멋있는 연수를 개최했는데 학부모는 많이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속상하긴 했지만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문화 학교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본인이 수업에도 SDGS 17개 목표 중에서 그림책을 골라가지고 수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년 수준에 맞춰서 그림책을 가지고 수업하고 또 활동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서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학급활동 상담 회복적 생활교육 음악 악기 연주 또 생태연수 이런 활동 등 여러가지 학급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텃밭 텃론 이런거 연주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지역이 좀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로 초대하는 연주회들을 했는데 그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유네스코 학교 사업이라고 얘기하기는 그게 뭐 어떤 유네스코 사업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다 걸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학교 사업은 뭐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 발전을 걸면 학교 행사 중에 안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잘 엮어서 이런 것도 그 세계시민교육 예산으로 이렇게 연주회를 했을 때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학생 동아리 활동 저희는 지금 이제 과학 부장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스마트 창의 동아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념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들은 주로 이제 사서 선생님이 지금 많이 담당하고 있고요. 이건 유네스코 사업에 참여한 겁니다. 세계책과 저작권의 날 행사 500원 기부해가지고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보내고 이렇게 기부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재즈의 날 춤의 날 이런 행사도 했었고요. 캠페인 활동 그 다음에 환경의 날 어떤 그 깊은 물 물 관련한 행사도 했고 그 다른 3학년 선생님이 이런 행사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셔가지고 그 깊은 물 플라스틱 약속 노 플라스틱 캠페인 이런 것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서 선생님이 하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림책 읽기 주간에서 그림책을 많이 구비를 했습니다. 한 400권 이상을 도서관에 비치를 해두고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음악회 문화예술체험주간 운영했고요. 문화유산교육 그 미지센터에서 여러 나라의 문화유산에 관한 교육들도 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아태교육원에서 파키스탄 교육가들이 학교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스쿨 투어를 하고 또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드렸습니다. 이 사진 자료들은 지금 학교의 문성학교 자료들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앞에서 했던 안천학교 사례와 문성조 사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상 그 20년에 유네스코 학교 참여했던 노하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주로 주로 매니아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게 유네스코 학교인데요. 앞으로는 많이 퍼져서 모든 학교에 유네스코 학교가 많이 퍼지고 아이들의 입에서 우리 학교는 유네스코 학교인데요. 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 이춘희 교장선생님께서는 이번이 교직생활의 마지막 학기신데요. 지금까지 ASP 내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발표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태정고등학교 윤지은 선생님께서 태정고등학교의 유네스코 학교 활동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지은 선생님 PPT 화면 공유해 주시고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태정고등학교의 영어교사 윤지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이 잘 공유가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한층 더 떨리고 부담스럽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제가 모범 사례는 아니고요. 선생님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렇게 훌륭하시고 열정 많으신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모범 사례라기보다는 제가 우리 권송 선임 전문가님께 궁금한 점이 많아가지고 전화를 많이 드렸더니 저에게 그냥 발표를 부탁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2년차 유네스코 학교 지금 담당자인데요. 선생님들이 이미 훨씬 더 잘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유네스코 학교 활동보다 사실 더 뛰어나거나 특색이 있거나 하진 않지만 어떻게 이제 우리 보다 보면 교장선생님 사례 공유해 주신 것들 보면 저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저걸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겁 그런 거를 제가 되게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저의 발표는 선생님들께 자신감을 드릴 수 있는 그냥 일반 사례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지금 아직 유네스코 학교 예비지정교고요. 작년부터 유네스코 학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경기도 청학고등학교에서 유네스코 학교 운영하는 것을 보았고요. 제가 같이 업무 담당자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활동 진행되는 것을 보았고 제가 이제 학교를 옮기면서 우리 학교에서도 유네스코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동아리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작년에 했던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제가 발표를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저희 평행세계라고 하는 동아리입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시민교육동아리라고 해서 저희 동아리에서 진행했던 활동들 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학교 안에서 어떻게 네트워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학교 밖에서는 어떤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었는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요. 제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행사별로 정리해서 한 자료는 저희 동아리의 한 학생이 동아리 발표회 때 우리 유네스코 학교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들을 정리한 것들을 제가 지금 발표 자료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옆에는 이제 학생들의 소감 학생들의 소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SDGS 17가지의 목표는 어떤 것에도 잘 연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활동을 진행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이 부분은 4번 양질의 교육 목표와 아주 잘 맞닿아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번호가 하나씩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국제기념일 행사로 저희 세계책과 저작권의 날 행사를 했는데요. 우선 이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을 기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직접 아파 책갈피를 만들었어요. 세계책의 날의 유래를 살펴보니까 책과 함께 꽃을 줬던 유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장미꽃을 함께 포장해서 이 책을 판매하고 그리고 사간 사람들이 학생들이 기부금을 냈죠. 근데 사실 이 장미꽃이 엄청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여기 이제 저희 로비인데요. 굉장히 좁은데 여기가 학생들로 바글바글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 행사를 또 진행하자고 동아리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가지 주의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은 저희가 유네스코 본부에 유네스코 학교에 기부해서 아이들도 또 뿌듯하기도 했다라는 이런 소감을 아이들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행동 활동으로는 저희가 이것도 오존층 보존의 날이라는 국제기념일에 맞추어서 플로깅을 나갔는데요. 이제 지역사회에 플로깅 나가서 환경을 정화한다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지만 그만큼 힘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모르던 곳에 가보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활동들 이제 저는 영어교사여서 영어 수업 시간에도 이러한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급 친구들과는 함께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디저트 만들기 이런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영어로 서소통하는 그러한 활동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외신 기자이자 작가인데요. 라파일라 시드라고 하는 기자를 초청하여서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이 책의 내용이 불평등, 차별, 혐오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것들을 학생들이 충분히 읽고 가지게 된 궁금점들을 직접 작가를 만나서 질문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사회안의 차별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성을 키울 수 있었다. 라고 학생들의 소감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우리 주변에 있는 좀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웃들을 이제 뭐 아동 그리고 청소년, 장애인 그리고 여러 부분에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갖기로 했는데 그것의 하나로 저 지금 종이 울리고 있는 계속해도 될까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랑의 송편나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돌봄 노인 주변 보호센터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가져다주는 그런 활동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거는 동아리 연합 활동인데요. 학교 안 네트워크라고 하죠. 동아리, 저희 동아리만 세계 시민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각 동아리 별로 저희가 마음이 같이 모이고 이러한 활동을 하고 싶은 동아리를 연합을 하여서 같이 연합해서 공정무역 캠페인을 했습니다. 여러 동아리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해서 캠페인을 실시했고 지역사회 앞에 어디 사거리에 다 같이 나가가지고요. 공정무역, 아두이노, VR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요. 주민들도 이 어떤 탄소중립 또는 환경보호 이런 것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활동이 굉장히 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 동아리가 같이 연합해서 한 토마토 마켓이라고 하는 건데요. 왜 토마토 마켓이냐면 저희가 이제 광주 이 지역이 태촌 토마토가 유명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토마토를 이제 갔다가 팔기도 했고요. 그리고 학생 각 동아리 별로 직접 제작한 지속가능한 물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동아리도 있지만 뭐 미술 동아리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동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특수 학생들은 그 친환경 음료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다양한 동아리가 함께 그 세계시민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행동해볼 수 있는 기회여서 되게 좀 좋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뭐랄까 이게 이 세계시민성에 굉장히 이론적이고 뭔가 좀 지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전교생들이 좀 느낄 수 있었던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던 활동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익금이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부분도 저는 기부하는 활동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수업량 유연화를 위한 학교 자유과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학기 말에 7월달에 학교 자유과정 주제를 SDGs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그 프로젝트 예를 보여드리면 1학년 프로젝트가 총 20개였어요.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2개 선택해서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명과 수업 내용 보시면 이 중에 예를 들어보면 응합과목은 역사 통합사회가 될 것이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는 성평등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 수업이었던 것인데 프로젝트 명은 서브 프로젝트로 보는 여성 참전권 운동과 양성평등 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개설이 되어 있고 학생들은 이 10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자신이 좀 더 관심을 가지는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7월달에 한 주 동안 이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 좀 거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주제로 삼았던 프로젝트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학년 프로젝트에는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착한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만들기라든지 또 이제 미디어 비평이라든지 이러한 주제들이 있었고요. 학생들은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세계시민 성을 키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로 학교 밖 노트워크를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저희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국, 태국, 싱가포르가 국제교류를 했는데요. 이때 주제는 두 가지로 지속가능성하고 문화교류를 두 개로 잡아가지고 모든 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협력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이제 이 우크라이나 국제교류는 유네스코 학교 사업이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현재도 전쟁 상황인데 작년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우선 그 우크라이나 학교와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제 수신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뭐냐면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아주 짧고 그러니까 이제 여건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국제교류를 할 수 있을까 불투명한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원금은 받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저희는 우선은 활동 계획을 현재의 삶과 미래를 위한 교육 관련한 모둠별 공동 프로젝트로 잡아서 각 분과별로 지속가능한 패션, 지속가능한 음식, 지속가능한 주거,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 이렇게 모둠을 나눠서 각 학생들이 주제를 탐구하고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것으로 큰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우크라이나 학생들과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분과사에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이 있으니 뇌신경과학 강의 강사를 초청을 해서 미래 교육에 대한 영감을 우리 학생들이 얻고 그 부분을 우크라이나 학생들과 연결이 되면 그때 공유를 하자라는 계획으로 이런 강의도 들었고요. 그런데 아직 계속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서 우크라이나 기자를 어떻게 섭외를 해가지고 그 기자를 초청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하길래 우리는 우크라이나 친구들과 만날 수가 없는가 그런 이야기를 기자와 함께 웨비나를 해보았고요. 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분도 제가 또 검색을 해서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 현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에 대한 그런 건 통한 그것에 대한 미래 교육 컨퍼런스 지속가능한 평화 미래 교육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지금 막 두 달이 이렇게 지나도 아직 연락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지금 그 기자와 선교사님과 웨비나를 한 후에 학생들이 자신들이 알게 된 바 학생들이 또 조사한 바를 통해서 현재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나무 캠페인을 학생들이 실천을 했고요. 그랬는데 드디어 우크라이나에서 학교에서 노보미 호르드 이 학교에서 메일이 왔어요. 드디어 왔고 그래서 다행히도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여기에 있고 선생님들 한 교실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국제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활동을 하고 나서 선생님들 생활기록부 기록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활동이 끝날 때마다 저희는 구글 설문으로 학생들의 소감문을 이렇게 늘 받아 놨었고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건 우크라이나 기자와의 웨비나 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학생들과의 국제회의 소감 그리고 미래교육 컨퍼런스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받아놓은 후에 잘 정리하여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었고 학생들의 소감은 이렇습니다. 네, 학생들은 평화는 무력이 아닌 이해로 지켜진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교육을 보았고 미디어를 통해서 확장된 시선으로 소통하는 함께가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우크라이나 학생들과 국제회의 이후에는 속받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네트워크로 교사들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이 유네스코를 통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작년에 저는 한해 교사 대화로 일본 방문을 다녀왔고요. 여기에서 같이 있었던 우리 교감 선생님도 지금 회의에 참여하시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유네스코 미디어에는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유네스코 본부에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에 관한 어떤 동아리 성격의 그런 네트워크도 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영감도 얻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혼자서 하기는 너무 어렵고 외롭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네트워크 그리고 학교 밖에서의 지금 우리가 만나서 연례회의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양한 좋은 사례들은 유네스코 학교 활동 보고서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지금 일선 학교에서 하고 계시는 활동들을 보면서 이걸 우리 학교에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네스코 학교 담당 선생님들 사이의 그런 네트워크가 계속 잘 이루어진다면 저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도 이렇게 저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으니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훨씬 더 체계적이고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정말 좋은 효과가 있는 활동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 혹시라도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성실히 아는 만큼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현 선생님. 앞에서 권송, 정용시 전문가님들께서 설명해 주셨던 활동들이 교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니 더욱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온라인으로 문의주신 내용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재근 운오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이춘희 교장 선생님께 질문 주셨는데요. 유네스코 학교 활동의 대주제를 학교 교육 목표 설정부터 반영해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떤 과정을 통해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학교 교육 과정에는 학교장 경영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장 경영관에 유네스코 학교라든지 세계시민교육을 녹여서 설정을 했고 그렇게 되면 그 경영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선생님들 설득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첫 번째 학교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좀 설득하기 쉬웠는데 두 번째 학교 지금 문성초는 유네스코 학교를 유치할 때도 사실 어려웠어요.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유네스코 학교 되고 나서 왜 교장 선생님 맘대로 가져왔느냐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지 않냐? 이랬더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설명했다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조금 선생님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장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송혜림 청학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윤지은 선생님께 질문 주셨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어떤 시간을 활용하여 활동을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윤지은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자료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우선은 좀 크게 어떤 시간을 활용했냐면 말씀드렸던 자율과정 때 세계시민교육을 대주제로 삼아서 프로젝트 활동으로 하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창체의 시간에 다문화 교육이 있는데 그때 각 반에 세계시민 강사를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론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게 계획을 했었고 그 활동, 두 시간의 활동 이후에 학생들이 아, SDGs가 이거구나 라는 걸 어렴풋이나마 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소감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사례발표는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에도 많은 학교들의 활발한 유네스코 활동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가자분들이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의견 나눔과 제안 세션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시 현장에 참석하신 분 중 발언 희망하시는 경우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접속해 주신 분 중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채팅창을 통해 안내드린 온라인 설문 양식으로 의견이나 제안사항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진행은 서현숙 실장님께서 이어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유보람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채팅창으로도 굉장히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현장에 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질문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은 원래 5시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어서 5분 정도 안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한 2시간 정도 앉아 계시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질문들이 또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모든 것은 중간중간에 하면서 아마 답변을 드린 경우도 있고요. 첫 번째 제가 조금 그루핑으로 좀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제 교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 국제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우수 사례라든지 그런 어떤 활동 사례들을 공유를 좀 희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건 저희가 교육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지역 활동을 통해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홍보라든지 정보 공유, 교육연수, 학교 방문, 여러 가지 특강 이런 부분들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유뉴스코 네트워크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유뉴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은 몇 개의 기본적인 자료들은 또 있기 때문에 하시고 보시고 이거 실질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은 혹시 학교 있으시면 저희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료를 또 송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질문을 묻고 보니까 크게 한 끈은 온라인 교원연수 관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두 분 중에 좀 말씀을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티처빌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교원연수 관련해서 관리자 변경된 후에도 관리자가 최근에 변경되었는데 연수 기획을 가질 수 있을지 문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고려해서 우선순위 통해서 이제 무료 수강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릴 예정이고 4월 초에 안내 드리면 티처빌 측에서 등록해 주신 핸드폰으로 무료 수강 관련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 질의해 주신 내용 답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주신 부분 중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기획하는 그런 연수나 특강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분이 많았는데요. 관련해서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직접 기획하는 연수라든가 특강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다 어떤 건건히 연수와 특강을 기획하는 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요. 다만 유네스코 본부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설정해 놓은 어떤 패러다임이라든가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연수 특강은 저희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마련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자율성과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실천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버틈업에서 현장에서 기획하는 연수 특강을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연수 특강은 아까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ASP는 교원연수 같은 교원 포럼을 저희가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주제를 이제 ASP는 70주년이라든가 교육의 미래 보고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방향 학교의 변혁 세계의 변혁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전반적인 방향을 짚어드리는 방식으로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상당히 좀 궁금해 하셨고 저희 스스로도 스님들이 많은 질문에 일부는 조금 미확인된 부분도 있어서 답변을 바로 드리지 못한 부분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유네스코 동아리라든지 유네스코 활동을 기재할 수 있냐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도 그게 기재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았고요.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활동들을 상당히 특히 이제 대외적인 활동들을 많이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그게 어려워지고 실질적으로 학교가 지역사회라든지 바깥의 활동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장 답을 들여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말을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교육부 정책을 조금 더 저희가 확실하게 조금 더 확인한 후에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것에 대한 보상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굉장히 작은 저희들도 요즘은 또 직원들도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래되신 분들 중에서는 이 자체만으로도 내가 스스로 배우고 기분 좋고 했을 때 학생들에게 보람을 느껴서 느낀다고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어떤 식으로든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많은 것을 다 제공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학교 내에서는 많은 학교장님들께서 스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저희는 또 희망을 하고요. 여기에도 이제 교육청의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가 하지 못하는 교육청에서 학교랑 같이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에서 스님들을 좀 독려해 주시는 그런 방안들도 함께 강구해 주시고 한국위원회랑 함께 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도 교육부에서 최근에 유네스코 학교를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활성화라든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부에 좀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 상 등을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저희가 더 발전적으로 하고 기회가 된다면 교육부에서도 주실 수 있는 그런 상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장시간 동안 또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후에 또 별도로 미팅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을 논의를 하겠지만 지금 스님들과 함께 공유하시는데 꼭 이 자리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함께 해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고 스님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 예스님들 아 또 여기에 또 올라온 게 있네요. 혹시 바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어떤 질문이 조금 있을까요? 네 질문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여러 질문이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밴드라든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문자로 다 연락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스님들께서 아직 밴드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문 같은 게 먼저 왔으면 좋겠다는 아까 요청사항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공문을 별도로 보내드리고 밴드를 통해서도 확인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녹화를 해서 참여를 못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보실 수 있도록 영상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현장에서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고 두 시간이라면 상당히 좀 긴 시간인데 학교 일정도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 주신 모든 스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름을 연례회의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애니얼 미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지역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 직원들도 함께 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연례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True Already 우 뵙 제 뵙 айтесь electoral 城